사단법인 불교명상과 사찰해설연구소가 창립총회를 열고 전국 단위 사찰해설 프로그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5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불교명상과 사찰해설연구소 창립총회에는 상임이사 도진스님과 김보성 이사, 창립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제주 사찰해설사 프로그램에 착안한 사찰해설연구소는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해설을 통해 역사 이해와 포교를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총회는 정관을 확정하고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스님을 이사장으로 추다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